오늘 방송도 간단하게 오늘 다룰 내용들을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덕수 총리 지금 내각에서는 가장 연장자 되시죠. 그리고 총리를 노무현 정부 때도 지내셨고 가장 연장자 되시는데 그동안 한덕수 총리께서 의료 사태에 대해서 제법 한 1, 2주 정도 공식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런 동향이 보이지 않았죠. 이번에 이제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2천 명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제외하고 의료계 특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그런 요구를 전부 다 수용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한 모양입니다. 2천 명만 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가 속내를 그동안 숨겨왔지만 의료 사태 의정 갈등 이후에 의료계의 현 상황 특히 이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을 그렇게 고용하였던 수련 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력난이라든지 또 재직하고 있는 의사분들의 번아웃 피로도 증가 문제 이런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께서 그동안 입장을 다 이렇게 좀 접어두고 대단히 이제 공세적으로 2천 명만 빼고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폭탄 선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제가 지적 해야 될 것은 아니 그렇게 하는 김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그런 의지가 있으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요구안을 보게 되면 제1번이 2천 명 의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 폐지 문제인데 그 두 가지 가장 그게 1번씩 들어가 있거든요. 전공의 7대 요구안에 1번 그리고 의대생 8대 요구안에 1번 그런데 2천 명은 빼고 전부 수용하겠다. 뭐 그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안 하겠다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나 진일보한 것은 다른 요구조건들은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다른 요구조건들은 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윤정부의 차한 상황 같은 걸 미뤄보게 되면 공수표가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제가 또 한 번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9월 달에 전공의 재모집을 또 추진하고 그러니까 윤정부는 스타일을 구길 대로 구긴 거죠. 그리고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무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한덕수 총리께서 2천 명 빼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장 상황이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지 않느냐 그런 추측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대개 제가 이제 의료계 입장을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 의대 교수님 입장에서 이제 많이 개진했는데 보건노조에 속하고 있는 간호사분들 상황이 지금 많이 어려울 거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업무로드가 굉장히 과중하고 또 병원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전공의가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련병원의 의사분들이 과로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 서울시립대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한 간호사분, 수련병원에 있는 간호사분께서 의료현장 상황을 상당히 상세하게 여러분들 적어서 보냈네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교수님들은, 의사선생님들은 상당히 이렇게 피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예민해지는 거죠. 업무가 계속 이렇게 덮치니까. 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피로도가 높아지게 되면 좀 공격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상황이고 또 전공의 자리를 간호사들이 대체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피해의 간호사가 이제 급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해온 일들이 다른데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병원에 출근하게 되면 또 업무로드가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을 또 전하고 또 다른 하나는 직접 환자 사례를 소개하는데 환자들이 이제 협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을 치료하고 있던 분이 골절상 같은 걸 당하게 되면 현재 수련병원에서 이제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수술이라는 게 불가능하니까 환자가 직접 암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다시 또 이제 그렇게 외래 환자를 이렇게 도로는 그리고 이제 수술 건수가 급락하게 되니까 진로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그렇게 전했네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분의 눈에 비친 현재 의정갈등 이후의 의료현장 이런 부분을 오늘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의료 대란이라는 것은 제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건대 첫 단추부터 성급하게 현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설득을 당해가지고 결국 첫 단추부터 이제 잘못된 그런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악수를 두는 그래서 전문의 중심병원 PA 간호사 중심병원 중증질환 병원 이런 부분들이 이상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사실인데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 같은 걸 미뤄보게 되면 오히려 병원 도산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현장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런 보건복지부 실무진들이 의료계나 의사들하고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그런 대안을 막 집어던지고 있는 본인들도 이제 바쁘니까 바쁘니까 뭐 어떻든 간에 상황을 면피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들었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잘못된 길로 줄다름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점도 오늘 한 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저 수가의 고퀄리티의 한국 의료를 소비자들이 누려온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몸을 갈아 넣은 대가인 거죠. 그거를 뭐 제가 의사분들을 두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윤 정부가 그토록 사랑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에 대한 의료통계 보건통계를 보게 되면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수가 충격적일 정도로 대한민국이 낮고 작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병원에 속한 개원이가 아니고 그런 의사분들 1인당 담당해야 될 병상수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병원들은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정규직 의사들을 많이 고용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 거죠. 하나는 의사 수를 적게 고용하고 인당 환자 수를 많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중노동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젊고 씩씩한 전공의들을 형편없는 없이 낮은 임금으로 고강도의 노동을 시켜온 거죠. 그 민낯이 이제 이번에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어차피 터질 거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오늘 저도 다료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대학이 16년 채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참 많이 지적했습니다. 세상 우리 이렇게 가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침 오늘 대학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지금 대학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그러니까 연구비라든지 그런 소위 변동비 성격의 그런 지출은 2014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네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그런 등록금을 묶었으니까 2014년 수준 정도의 연구비 지출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 한국인들은 먹고 사는데 다 바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하게 될 그런 미래라는 그런 부분들은 몇 년 후 일이니까 별로 걱정하지 않겠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 당론으로 이재명표 기본사회 당론으로 여차택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권력을 지게 되면 수십 년간 한국이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아마 인류 역사상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의로 기본금융을 이렇게 적용시키는 사회적 실험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개 노후가 한 30년 정도가 되면 지금 60대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70대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재명표 기본사회 체제하에 한국인들이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뭐 정권 교체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선거가 완전히 그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장악한 상태니까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선구님 말씀처럼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의로 기본근로 기본소득 그러니까 화끈하게 대한민국에서 아마 인류사 처음으로 전 사회를 국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본소득 기본의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사회주의 실험을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북한은 뭐죠 공산주의 사회를 저렇게 오래 했고 한반도 남쪽은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